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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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박미선수야! 박미선수야! 지효야,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황달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. 강하게 키우시네요. 귀가 왜 빨개지, 귀가! 이게 어젯밤에 진짜 실제로 설렜어요. 진짜! 아기 대학 이준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박미선수야! 진영이 내가 지킬게, 문제는 누가 볼래? 우리 진영이 먼저 맥이 그쳐 먹을게요. 인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니나 이때 그럴 때가 있었어. 생각보다 많이 안 들리네요. 듣자마자 이만한 사람 처음 봤어요. 레슬링 그만 조정하세요! 이 갑자기, 이 갑자기. 못 보겠어, 진짜. 아주 심각해.